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빈 믿으오 주의 보혈 Hello, 원터치 기도의 서효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와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얻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암 재발과 전이 방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암 때문에, 암의 질병 때문에 여러 장기로 전이 되거나 또 재발하는 여러가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안전하게 치유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재발 방지와 전이 방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별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 암 때문에 여러 장기에 전이 되는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쌍히 부의여겨 주시하사 완전하게 치유하는 은혜의 역사 완치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요 아픈 곳에 아버지 손을 대어주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 아픈 환부에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덮어주시하사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질병들을 꾸짖느니 이 시간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암병은 따라갈지어다 재발된 것과 모든 더러운 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암의 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암의 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암의 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아픈 환부에 완전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지어다 이 말 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이 말 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을 꾸짖느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암에 전이된 모든 돌연변이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느니 돌연변이들 꾸짖느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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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의 모든 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로 인하여 고련변이로 인하여 암병을 전의시키고 또 여러가지 고통을 주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요나 떠나갈지요나 암을 유발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요나 암을 유발하는 악한 질병과 악한 영들 너희를 저주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요나 떠나갈지요나 암의 세포들 암의 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의 번식을 너희의 번식을 너희의 번식을 꾸짖느니 너희의 번식을 소멸하니 떠나갈지요나 떠나갈지요나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요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너희 암 세포들과 너희 암의 모든 고련변이들은 소멸될지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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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 임할지요나 성령의 불이 이 시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대어 기도하는 자들 모든 곳에 뜨겁게 아버지 뜨겁게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암 세포들과 암의 모든 칠병들과 또 도련변이들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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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치료될지요나 깨끗하게 치료될지요나 성령의 이 시간 그곳에 다시 한번 주의 고열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고열로 깨끗하게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지요나 이말지요나 이말지요나 이말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영혼 유기 모든 곳에 임할지요나 그의 가정임할지요나 그의 섬기는 모든 곳에 임할지요나 제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들과 암세포로 인하여 아버지의 더럽고 추락한 질병들 모든 각종 암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느니 너희 도련변이들 너희 도련변이들 너희 도련변이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사라질지요나 이 시간 사라질지요나 떠나갈지요나 소멸될지요나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내가 자육해되음을 선포하느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할지요나 하나님 다시는 이 암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치하여 더 하나님을 경애하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늘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암병에서 자육해되었음을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이나 여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함께 댓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문자나 전화 요청으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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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